와 이거 롯데올 타고 가는데? 뭐라고? 이거 안 보인다 우와 이렇게 해야 보인다 미친네 뭉치 개팔상팔 뭐해 딸?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해 딸? 우리 뭉치도 이제 갈 준비 됐어? 여보 준비 다 했어? 어? 뭐라고? 여보 준비 다 했어? 진짜 내랑 가가지고 그렇게 할 거면 나 안 갈래 개야 왜 긁어 어? 그만 긁어 피부 다 까져 우리 딸은 그거 타고 가기가 서울에서 만나자이 그럼 되겠네 그 광장에서 만나자 강원 광장에서 아빠 기다리고 있으라 아 어떻게 해 아 정말 정말 벌써 흔들다 맞지 잘 갔다 와 아 이제 빨리 가야겠어 가자 응 봉치 오줌 넣고 가자 가자 엄마 무서웠어 엄마 무서웠어 엄마 무서웠어 왜? 새똥 뭐? 새똥 얼마 왔다고? 엄마가 떨어졌는데 위에서 아 뭐? 어? 뭐? 우리 떨어지는데? 뭐고? 천상 유튜브네 비 온다 비 온다고? 아 진짜? 새똥 아닌게 다행이 아 새똥이었으면 유튜브 가게였는데 아깝네 이은아 아이고 아깝다 아깝아 아깝다 가자 아깝다 벌써 피곤한데 이제 출발 다 됐는데 이제 출발하는데 커피는 또 뭐 그리 큰 걸 샀어 벌써 피곤해서 또 뭐 화장실이 간이 많이 또 난리칠거지 장난하나 내 방광무시하나 이은아 맛있어? 속세의 맛 먹고 얌전히 있어 알겠지? 제발 속세의 맛 세트 A B C 다 준비했나? 고란이 될 때마다 한 개씩 주입시켜야겠다 출발 이제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우치처럼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볼까 아깝다 쟤도 죽었는 것 같다 큰일 났다 이거 아직 3시간이나 남았는데 우치야 되노 우치 괜찮아? 콧물 여부 괜찮아? 나는 괜찮은데 방광이가 안 괜찮대 아깝다 뭐 내한테 방광 걱정하던 사람 어디 갔노? 능 걱정할 때가 아니었네 보니까 저 가다가 어 잠깐 좀 세우자 어디에? 집바닥에 아니 휴게소에 휴게소 왜 휴게소에 내가 손을 좀 씻어야 돼 손 씻으러 간다고 하실 알아 좀 빨리 가줄래? 최소한 날에서 우시겠습니다 조금만 참을 수 있습니다 나 왔다 왔다 휴게소에 천천히 끓일급 하진 않고 아 개 웃기네 엄마가 딸이랑 개 놔두고 어디 갔노? 개가 막 냄새 맡고 난리 났다 하하하하 뭉치 누가 왔어? 어? 하하하하 아이고 먼지터리 시작됐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가 왔어? 어? 개가 귀 나간다 귀 나간다 하하하하 꼬리 봐라 꼬리 봐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뭉치 엄마가 왔어? 응 뭉치 엄마가 뭉치 버렸다가 왔지 지급하다고 가삐지 딴 거 버리고 왔어 빨리 와 빨리 와 뭉치 빨리 와 뭉치 빨리 오래 뭉치 빨리 오래 아이쿠 무쇼 아이고 무섭어라 꼬마 주인이 제일 무섭네 꼬마 주인이 제일 무섭어 우리 개가 또 물을 몰고 왔다 어? 피가 오네 많이 오네 뭐한테? 어? 죽겠다 할비 할비 보러 갈까? 응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응? 좀 갈라 멀었어 다시 자 아빠 죽겠는거 찍어야 되는데 애가 일 났네 진짜 죽겠네 진짜 하하하하 뭉치야 금내 또 손절 씻고 올게 하하하하 약하네 어? 약한 남자였네 아이씨 아까 집에서 아이씨 고방강이 다 죽었네 하하하하 갔다 올게 방강씨 하하하하 아 이거 너무 안 봐도 결과 뻔하지 않나 수건 줄까? 좀 된대 어 아이씨 으으잇 으으으잇 으으잇 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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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개가 뭐 물도 몰고 오고 물도 잘 먹고 오마 으잇 다 줘야되겠네 그 웃긴거 말해줄까? 응 딱 더 주제? 안먹는다 밥먹 항상 물을 아쉽게 먹어갖고 더 주는데 안먹어 아 레오블로씨 뭉치 팬미팅한다고 서울 온다고 실외 실내세차 다 했는데 밖은 삐가 조지고 안은 뭉치가 조지고 내 집은 우리 말이 많아 응? 눈데도 안 나왔나 아빠도 줄거다 응 진짜 우리 팬미팅 하마기 어렵네 어렵어 뭉치가 조금만 참아라 다 왔다 알았제? 힘내자 아빠가 좀 이상해지는데 저도 좀 이상해지는데 쟤는 걔가 오다가 막 삭 안나왔어 아가 저기 좀 꼬치꼬치해지죠 아가 여기 눈빛이 흐려졌어 우와 야 다 이상해지는데 응 응 와 이거 롯데고 타고 가는데 이거 안보인다 우와 이렇게야 보인다 미친네 우와 목돼있어 우와 그 손해배상 청구해라 우와 이 새끼들 이거 어떻게 지었지 이 물 좀 이지가 잘하나 이거 어떻게 짓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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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건나보다 너만 봐라 뭉치야 저거 봐봐 뭉치 봐봐 이은아 우아지 대박 에이 뭉치야 진주 사람이래 내가 너 보려고 진주 형 앞에 맨날 봤는데 예니도 안녕하세요 해 왜 안와러 가 그렇지 아이고 우리야 우리야 이거지 안오르세요 우와 이야 이까지 올라가야한다 이은아 엄청 높지 아빠 저거 보다가 뒤로 넘어갈 뻔했어 우와 우와 위 뭉치 가자 오늘 다들 고생했다 바이바이